현재 경기 3회 초 대구고등학교에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유희간 선수가 투구를 이어나갈 텐데 선두 타자 이재윤 선수고요. 원래는 이 선수가 2학년 때부터 주전 포수 자리를 맡았었던 선수입니다. 초구부터 타격해봅니다. 높게 떴고요. 유격수 이동. 임상우가 직접 추리합니다. 하훈아. 저거는 타이밍 좀 만든 것처럼. 몇 개 던졌어요? 24개째 던졌네요. 오늘 현재까지 페이스가 정말 좋습니다. 하훈아. 멀리 치려고 하면 안 돼. 가볍게 쳐야 돼. 멀리 치려고 하면 안 맞아. 마차가 패가. 야 정말 어디까지 하시나이노. 8번 타자 민상훈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성적이요. 3할 8푼 1위였습니다. 타이밍이요. 버튼 자세 취해보고 있는 민상훈 선수입니다. 쩌놓은 거 다 필요 없어요. 황어박이 황어박이. 더 도는 타구민은. 더 도는 타구민은. 센터 쪽 중견수. 미종이 서점완입니다. 최수현. 수현이 없어서 다는 거. 네. 아 좋아. 몇 개 던진 거야? 살기 살기 살기. 살기 살기. 야 진짜 짜장면은 배달보다 빨리 들어 오겠다. 우리 수빈은 한 20분 하고 뭔가도 3분 있고. 원투 케이스야. 이런 거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게 2년 만에. 셧아웃 피칭이요. 완봉승 완투승. 그거 또 얘기했어요. 저번에도 얘기해서 그거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큰일이네요. 큰일. 죄송합니다. 재준아. 너무 겁나 하지 마. 타석이 이재준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포수 포지션의 이재준 선수고요. 저거 몸 쪽에 스트라이크. 조금만 말했다. 안 타친다. 봐라. 내가 안 타치면 너 때문이야. 몸 쪽에 완벽한 재구입니다. 화이트. 잘 다닌다. 유희관. 왕의 계안이다. 이게 지금 학생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유희관 선수의 공이 너무 느려서 타자 뱉터 박스를 앞으로 죽였잖아요. 그러면 공이 빠르죠. 어이. 빡빡해. 정신! 지금 몰래 또 피안타도 단 하나도 없는 유희관입니다. 아 옆에다 몸 쪽으로 안 넣어요. 유희관 던집니다. 공이 빠르다. 쪽에 들어왔습니다. 3군 3군. 너무 빠르다 오늘. 이빨 갈았다 이빨 갈았어. 천천히 천천히. 3군 3개째 유희관. 3할까지 완벽한 투구 내용을 보여주는 선발 투수 유희관입니다. 역시 역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짜장면 오늘 한 번 맞으면 돼. 춘장 뽑고 있는데 들어왔고. 더 내 더 내. 더 내야 돼. 아니 공이 빨라 보인다니까요. 113짜리가. 최소 143 같아. 야 그래도. 135는 평생 안 나오겠다. 장시원 단장은. 마음 놓고 있을 거야. 135. 135는 평생 안 나와. 아니 놀란 게. 그 이희준 배우랑. 아직도 보고 계세요. 근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른쪽으로 쭉 타지 않나. 공을 능기는 거야. 자 이제 경기는 4회초로 왔습니다. 대구고등학교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유희관 선수가 무실점 피칭해주면서 현재까지 잘 끌고 와주고 있습니다. 3회까지요. 29개밖에 안 던졌어요. 올 시즌 김성경 감독이 유희관 선수에게 왜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지 스스로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1번 타자 권혁빈입니다. 자 이제 1번 타자 권혁빈입니다. 네. 네. 이게 쉬었으면. 2구 타격. 2구 타격. 유격 쑥 따라갑니다. 안돼요 안돼요. 참으로 승동 타고입니다. 참이! 팀의 처감사를 만들어내는 선두타자 권혁빈입니다. 돌려 돌려 돌려! 권혁빈 권혁빈! 아, 틀렸다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 하지 마 이미 지났어 국회성이 퍼펙트할 거라 그랬어 그래서 깨진 거 같아 얘가 퍼펙트한다고 그랬어 아까 했잖아, 아까 1루에 도루왕이 나가 있습니다 벌써 도루 18개로 고교리그 도루왕의 권혁빈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몬 서준 위기입니다 안타나의 바로 저 주자는 동점 주자가 될 수 있어요 이래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렇게 딱 치고 나가면 이제 쟤네가 작전을 많이 하니까 이제 퍼펙트 되기가 쓰면 아니, 근데 지금 사람이 무조건 퍼펙트지 얘네는 근데 엄청 많이 해요, 작전이 아, 그래? 2번 타자 손재훈입니다 지금 리드 폭이 굉장히 커요, 지금 judo 아, 버텔을 됐어요 버텔을 됐어요 간다, 간다, 간다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됐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이리 와 버텔 못 잡았, 그 2구 잡고 1구야, 엘리엘 출하였습니다. 와우! 대형, 대형! 와우! 대박! 나이스겠지? 자, 군무가 잘 들어왔어, 군무가! 정국수는 가면 그냥 세이브예요. 이계호가 잡아도 여기서 송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뭐냐? 절친, 정국수가 빠르게 갔잖아요. 82년생 듀오의 수비였습니다. 엄청난 포메이션 투리가 나온 거예요. 고급 야구, 고급 야구, 인마. 저거 원래 투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비는 건데. 이렇게 되면 원아웃 투자 2루가 됐어도 아웃 카운트 늘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잘 됐다, 잘 됐어! 됐다, 됐다! 좋아, 좋아! 됐다! 와우! 이제 양현종과의 승부입니다. 대구고등학교도 정말 큰 찬스를 잡았습니다. 지금 그래도 1대0이 1사에 2로이기 때문에 웬만한 안타는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건 맞아요. 초군은 볼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발, 가자, 한 발! 얘가 도를 많이 했다면서? 이 정도면 사실 여유 있게 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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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욱 선수가 마운드를 방문한 거야. 파이팅! 너무 그냥 무조건 치기 안 해도 괜찮으니까. 원아웃이 어차피. 나 승부하다, 승부하자. 승부하는 데는 좀 확실하게. 어차피 일로 비어 있으니까요. 오늘 유희관이 볼트의 카운트로 출발하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어렵게, 어렵게! 가자, 가자, 가자! 여기서 뚫으면 꼭 막아야 됩니다. 볼트의 카운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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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저거 막을! 아, 끌렸따! 끼어놨다. 고교하고 DMA 끼어놨다고. 잘 안 했어. 살벌하네. 내가 해라 좀. 이거 잡아야 돼, 집중, 집중! 집중해. 두, 두, 가! 두, 가! 두, 가! 두, 가! 가자! 백과축에서 땀 끌 유도가 됩니다. 유격수 잡았어요. 주자 포기. 타자 주자만 1루에서 처리합니다. 이기네. 됐다, 됐어, 됐어. 잘한다! 상호. 그 사이 1루 주자가 3루까지. 투어 주자 3루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선두 타자 도루왕 권혁빈 선수가 나가서 3루까지는 도착을 했거든요. 이제 4번 타자 기현 선수. 김경왕 4번 타자 기현이거든요. 와, 허벅지 마라 씨. 말벅지네 씨. 조항마리나. 와... 와, 저 미치겠네. 1, 2, 3, 1! 1, 2, 3, 1! 1, 2, 3, 1! 1, 2, 3, 1! 정척 스트라이크 볼이 나옵니다. 121km의 빠른 공. 120을 넘었어요. 그거 아직 차원팀은 진짜 아니다. 아, 그래요? 아, 너무했나요? 120을 가지고. 전력 표정. 전력 표정한다, 이제. 110, 110. 전력 표정은 너무 안 걸려요. 다시 멈추어, 멈추어. 멈축 파울입니다. 지금 구석이 123까지 나왔어요. 120 스펀. 오, 최고 구석. 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130 간다! 현영인데? 공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몸병을 연속해서 던진다. 이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가는 거예요. 투아웃, 투자 3루. 기현과의 승부가 계속됩니다. 스트라이크 투에 카운트. 호신 바깥쪽을 완전 골로 해도 기현 선수는 스윙을 내야 되고. 슬라이더도 스윙을 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가운데만 몰리지 않으면 돼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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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집중해, 집중해. 끝내자, 끝내자. 전화도 빗맞았습니다. 한참을 떠 있습니다. 정근호와 이대호. 이대호가 처리해냅니다. 쓰렴. 어디 소리로 우리를 치길라카노? 선두 타자 최고. 그러나 이대호 선수의 도움까지 각도를 줬었던 이번 이닝 유익은 실점 없이 다시 마운드를 지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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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니야, 지금은 아직 치면 안 돼요. 김민준도 잘 버티네. 이게 이러면서 이제. 안정 찾아버려. 그렇지, 이제는 문제가 이제 배찬승이 나와버렸는데. 1대0으로 가니까. 등번호 1번이에요. 오오오오, 배찬승. 들어간다, 나이스. 최강보스터디. 자, 이제 경기는 4회만 최강보스터디의 공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윤상우 앞에 뭔가 득점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큰 포인트예요. 그러려면 정의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두 타자거든요. 해줘야죠, 해줘야죠. 점수 더 가야 돼, 점수. 자, 점수 받아, 점수, 점수. 점수 안 가려고 하면 안 가겠습니까? 짜네, 짜네. 짜내려고 하면 안 들어가겠습니다. 상대 선발. 대구고등학교의 김민준 선수가 안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윤진이가, 윤진이. 쳐고. 멈썼을 것 같아. 에? 이번엔 우윤이 형 하나 칠 것 같아. 요즘에 좀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 아기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힘을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밀어냈습니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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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됐다, 됐다, 됐다. 밀어냈습니다. 오준결에. 우익수 달려가요. 오준결에. 달려야죠. 오준결에. 승리가, 승리가. 승리가, 승리가. 승리가, 승리가, 승리가. 승리가, 승리가. 승리가. 승리가, 승리가. 승리가, 승리가. 승리가. 이륙값이 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쌍둥이 아빠의 이루타. 정현은 오늘 경기 이렇게 한타를 신고합니다. 예이! 쌍둥이 아빠. 쌍둥이, 쌍둥이. 저렇게 밀어치면 타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첫 타석에서는 당겐 타구가 왼쪽에 높게 떴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밀어냈어요, 정유. 타격품도 진짜 완벽하거든요. 타구 예술이다. 예컫습니다. 지금은 임상우 앞에 득점권이 있는 건 맞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박재욱입니다. 오늘 박재욱, 임상우 모두 안타가 있습니다. 와, 38분 무리. 조금씩은 사흘이요. 잘 타자, 잘 타자. 사흘 가보자, 사흘. 사인오틴, 사인오틴. 펀드. 펀트네요, 펀트. 첫 타석에 안타 있었던 박재욱임에도 불구하고 김성균 감독은 여기서 하나 더 벌리고 가겠다는 의지 표명이거든요. 우리는 한 점을 더 내면 돼요. 그럼요. 편할 수 있습니다. 펀트 됐습니다. 펀트 됐습니다. 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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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가 받고 1루! 1루에서 타자, 2단원 아웃. 그사이 2루에 있던 정유은 3루까지 이동했습니다. 펀트 작전 성공. 펀트가 완벽했네. 잘한다, 야구 열었다니까. 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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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프로 때부터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지금 이 3루에 지금 주자 임상욱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기대가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상우가, 당연하다. 상우가 그냥. 상우 몰아죽이네, 또? 또 사하리다, 또 사하리야. 이 형 물로 잘 치던데. 대구원 학교도 지금 전진 수비입니다, 전진 수비. 전부 다 잔디 지역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땅골이 되는 건 홈에 승부하겠다. 달아나야 되는 최강몬스터즈입니다. 오늘 초반에 득점 모두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목적낼게. 여유 있다, 여유 있다. 야구 잘한다. 야구 잘해, 야구. 다깝게 높은 코스 골라냅니다, 골톱. 3구점. 아직도 곤란해요. 욕심 안 해고 공부는 거 봤어. 어떻게 잡지? 안 친 거야. 초골에서 안 친 거지? 치다가 멈춘 거다. 볼매네요, 정말. 임상우 선수입니다. 볼매? 볼수록 매력이니까. 아, 네네. 그렇죠. 아셨죠, 이건? 네네. 아, 1번 가면 안 된다! 정국은 어떻게 잡을래? 이제 김민준에게 필요한 건 스트라이크입니다. 못 짜, 못 짜! 높게 골라냅니다, 볼래 출루. 어이! 드라이, 드라이, 드라이. 도루, 도루, 도루. 도루, 도루. 도루, 도루. 100% 출루야, 지금. 도루! 아, 너무 무섭다, 악마는. 자, 이제 정국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악마가 돌아왔어! 임상우까지 출루했거든요. 오늘 타격감이 좋은 정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요. 민준아! 민준! 민준! 조이! 안 타자, 안 타자! 안 타자! 도루, 도루, 도루. 야, 도루까지 하면 돼. 임상우 선수는 주력도 좋습니다. 이 선수는 뛸 수 있는 선수예요. 100! 1루 견제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빨라. 상무하고 죽으면 안 된다. 김민준이 계속해서 1루 주자 임상우를 의식합니다. 40도 견제합니다. 40도 견제합니다. 코스 이대준 선수가 야수들에게 사인을 냅니다. 여기를 지금 이 순간을 대구고등학교도 승부처럼 보는 거죠. 그런 거죠. 가자. 계속 가자. 악마 가자, 악마. 가보자, 가보자. 돌을 쳐타석 3위 스킬을 넘기는 이루타 만들었던 정국은인데요. 높게 뛰어보냅니다. 좌중장, 좌중장. 높게 뛰어보냅니다. 좌중장, 좌중장, 좌중장. 좌중장, 좌중장. 조상우ев. Extreme 1루조자 호흡으로. 1루조자 임창훈은 이미 승부했습니다. 야, 죽었다. 안 된다. 됐다, 됐다, 됐다. 승부했습니다. 그리고 홈까지. 그리고 홈까지. 그리고 홈까지. 그리고 홈까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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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승, 승. 승, 승, 승. 임상우의 적극적인 프라임. 헌터제 새로운 유격수 임상우가 또 한 번 뿌리를 짊고게 만듭니다. 야, 나이스 슬라이딩. 상우, 상우. 슬라이딩 좋았다. 네, 상우. 와, 잘 타자. 야, 이 정도 슬라이딩을 늦게 뛴 거 아니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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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리고 정근호는 3루까지 이동했고요. 아, 정말 고마워. 외화수금도 좀 당겨놨기 때문에 정근호 선제 파워가 생긴 이 공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네요.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볼 수 있죠? 네, 하위판이 있습니다. 자, 하위판이 있습니다. 아, 지금 비디오 판독으로 가는데 타이밍상 아웃은 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주시면 바로 앞에서 피했다고 봤거든요. 호수가 캐치 후 태그. 아, 그러네요. 아웃인 것 같네요. 네, 네, 네. 날아 들어올 때. 네. 아웃인다. 네. 아, 좀 아쉬운데. 근데 상우야. 기숙한 거랑 베이스 넘어갔어야 돼. 아, 예. 그치? 벌금 5만 원. 5만 원. 깎아주라. 25,000원, 25,000원. 네. 49,000원, 인마. 깎아주는 거 다 있네. 뭐, 얼마나 깎아주려고. 49,500원. 유격순과 이루수가 원바운드로 던진 거예요. 원바운드로. 근데 이거는 누가 던진 거예요? 누가 던진 거예요? 보세요. 왜 하세요 던졌어요? 원바운드. 권혁빈의 완벽했던 선구가 결국은 홈에서 추가 실점을 막았습니다. 아니, 아마추어에 이런 선수가 있었어요. 혁빈, 나이스! 투수 바꾸겠습니다. 투수 바꾸게요. 아, 예. 잘 봤어, 투수. 잘 봤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어. 잘 던졌어. 잘했어. 수고했어. 김민준 선수는 여기까지였고요. 팀의 두 번째 투수, 나연소 선수가 등장합니다. 됐어, 됐어. 플러시야. 하나씩. 결정부, 체인지업, 커브. 커브, 커브, 커브. 누구보다 의지가 강하대요. 어떤 의지일까? 양희지 좋아하나? 오케이. 자완, 나연소를 올렸습니다. 이 선수도 제구력이 정말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예요. 실점만 막도록. 어? 네. 이제 투아웃 조자 3루. 타석의 최수현. 오구째 잡아당겼습니다. 이루츠가 받아냈고. 1루 던져서 이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이닝 한적을 달아낸 최강몬스터즈. 그러나 아직은, 아직은 멀리 달아나진 못했습니다. 서희 대형. 지불. 야, 아이cle? We Fight. 너와 너와 조정후라